보금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한 하나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은요 보금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하나됨 그리스오인의 삶은요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그런 시민으로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굳게 서서 보금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삶이라고 우린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마울이요 그동안 자신의 그런 성교 사역 가운데 계속적으로 빌리포 교회와 또 성교들이 베풀어진 그 은혜와 사랑 또 사람을 보내기도 하면서 그 사역 가운데 협력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야기를 끝내자마자 빌리포서 1장 27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하나가 되자, 협력하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조점을 보면요 아마 수신자였던 이 빌리포 교회 안에는 어쩌면 하나되지 못하고 서로 협력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빌리포서를 찾아보면 빌리포서 4장 2절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사이에 생긴 분쟁이 이 빌리포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당시 이 빌리포 교회는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아주 기둥 같은 그런 여성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듯이 이 빌리포 교회가 있는 이 빌리포 지역은 아주 우상 숭배와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 사상 여러 가지 그런 우상 숭배가 가득했기 때문에 많은 공격들이 있었어요 교회 밖에서는 이교도들의 공격이 있었고 교회 내에서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계속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공격이 있었어요 이런 환경 가운데 이 열심히 있는 기둥 같은 두 일꾼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에 충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의견에 충돌이 생기니까 어때요?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돼요 그런데 감정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둥 같은 여인들이 일꾼들이 갈라지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성도들이 유오디아의 편, 순두개 편 하면서 서로 이렇게 나뉘는 분쟁의 문제가 이 빌리포 교회 안에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나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나 우리는 그리스의 사랑으로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쉬게 하지 않고 자랑도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좀 숨 좀 쉬고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부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들의 한번 모습을 보세요 우리들은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현재 사랑을 하고 있나요? 우리 교회에서 아주 인권부로 유명한 우리 김익수 성교사님 이러한 사랑을 다 적응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이지현 자매님 아내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멘 아멘 너무나도 좋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해요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랑을 가지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사랑이 뭔지 알아요 아니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잘 알아요 보금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굳게 서서 협력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우리가 보금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공격하는 그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 생활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 가운데는 우리 실생활에서 느껴지는 전혀 다른 느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리포 교회의 성주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은요 그리스인들이 겪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왜 모르겠어요 똑같은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가운데 그리스인들이 보금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빌리포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방법은요 나라는 존재를 버리고 마음에 우리라는 존재를 담으라는 거예요 뭘 버려요? 나를 버리고 누구를 담어요? 우리라는 것을 담으라고 해요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사도반이 먼저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또 주님으로 고백한 그리스인들은요 그들 안에 그리스 안에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그리고 국률이나 자비라는 그 그리스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 안에서 하나됨이란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찾아봤더니 고린도전서 12장 27절과 에베소서 5장 3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인들은 그리스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고 그리스의 몸의 각 지체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그리스의 몸에 지체된 우리 그리스인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을 수 있도록 그 몸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곁에서요 서로를 부르면서 격려도 하고 또 위로도 하는 그런 권면을 우리는 끊임없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면 어때요? 우리가 서로 다른 습관도 갖고 있고 서로 다른 습성도 갖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요소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기 힘든 그런 요소가 있다면요 그때는 이제 그리스의 사랑으로서 또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끊이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 되기에 힘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요 또한 이 그리스인들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나는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야 난 사랑밖에 없는 사람이야 난 사랑으로 뜨거운 사람이야 라는 자신의 그런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를 우리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 안에 동일한 성령께서 인지하시고 동일한 성령의 교제가 그리스인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동일한 극률과 자비의 그런 열매들이 우리 모든 그리스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를요 2절에서 사도바울은 너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빌뽀 성도들이요 그리스오인들이요 라이프교의 성도들이요 그리스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성적인 것 또 우리의 감정적인 것 또 의지적인 그 모든 것을 하나으로 멈춰서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리스오 안에서 뭐가 되라?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오를 위해서 하나가 될 때에 이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음을 우리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바로 다툼과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먼저 여기서 다툼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자 하는 그런 욕구 좀 천박한 이기주의 또는 그 당파심 좀 다운어진 그 당파심을 나타냅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기 위해서요 끝없는 논쟁과 끝없는 토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그 다툼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지 아닌지 그 문제 때문에 그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어떤 그 무리들이 자신의 이기심이나 욕심이나 그런 편협된 그런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바로 대부분의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 간에 있는 다툼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면 고린도서 1장 12절에 나오는 바로 성도들이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개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나눠진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다퉸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비진리의 문제였습니까? 비진리의 문제였어요 자신을 가르쳐준 사람, 자신을 인정해 준 사람, 나의 취향에 맞는 사람 등 그 빌리 진리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생긴 그 분열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는 보금을 위해 주신 그냥 일꾼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에요 저도 귀하게 여겨주세요 우리 이영재 전사님, 우리 정지윤 전사님도 귀하게 여겨주세요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귀하게 여겨주세요 각 팀에 있는 팀장 집사님들도 귀하게 여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장 안에는 목자와 목녀님들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런 일꾼 때문에 우리가 나눠지는 것 그런 일꾼 때문에 우리가 하나지 되지 못하는 것 이런 모습은요 예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이런 다툼과 분열의 배후에 더욱더 심각한 것들이 심각한 원인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바로 허영 쉽게 이야기하면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 교만은요,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 남아있으면 된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교만의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상세기 3장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하와 그리고 그 하와의 동조한 남편 아담의 모습 또 하나를 찾아보면 상세기 11장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지면에서 흩어지며 방자자하라고 자신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노와 자손의 모습들 이들이 바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교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그 교만한 행위와 마음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가져서는 안 될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 후반부와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인간들은 천성적으로 나라는 그 존재의 자신의 시장이 고정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고정되어 있는 시간을 이제 나로부터 돌려서 다른 사람 바로 우리를 바라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 후반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고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신보다 남을 더욱 격려하고 세우는 것 자신의 유익뿐만 아니라 남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오인들이 해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성경 가운데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데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이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을 마치 자기 일과 자기의 몸처럼 여기면서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곧 예수님의 그 봄을 담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오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 하나가 되는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바라기에는요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존재를 담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도바오는요 필리포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좀 아는 것과 실생활에 이어지지 못한 그들의 모습 또한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러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들은 아는 것과 상 가운데 그 아는 것을 실천하지 못했을까요?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20년 전쯤인가요? 제가 한국에서 성기전 그 교회 가운데 단임 목사님의 성역 40주년을 맞이해서 그 목사님의 사역을 기르기 위한 그런 전시관을 만드는 사역에 제가 동참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자료들이 왔어요 수백 장의 그런 사진과 무슨 비디오 자료들 다 왔는데 그 전시관을 만들면서 좀 요구된 게 뭐냐면 그 사진들을 조금 생동감 있게 꾸며라라는 그런 지시가 나왔어요 좀 생동감 있게 사진을 가지고 생동감 있게 꾸민다라는 거 좀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도저히 간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모였어요 어떻게 사진을 가지고 꾸미지? 그러면 한 번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인사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있으면 그들이 박물관을 한 번 찾아가 보자 하면서 막 서울을 비롯해서 그 수도권 일대의 유명한 사람의 박물관이 있다는 것을 다 찾아가 봤어요 아 근데 봤더니 뭐 별 볼일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간은 다가오고 우리 스태프에 모여서 더 맞는 것이 뭐냐면 그 목사님의 소년 시절들의 그 사진을 따서 그 실물 크기만큼의 입간판을 만든 것 그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났어요 시카고에 제가 왔을 때 휘튼 칼리지 안에 있는 그 빌리 그레안 목사님의 그 박물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딱 보니까요 사진을 무슨 아크릴로 해가지고 이게 앞으로 나오고 뒤로 나오게 하면서 여러 가지 입체감 있게 꾸몄더라고요 아 이걸 보니까 아! 목사님이, 단위 목사님이 이렇게 꾸미기를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빌리포 성조들은요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감을 잡지 못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빌리포 성조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본을 보여주고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나라는 존재를 버리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담으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누구를 담아요? 예수님 5절을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소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 즉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3절과 4절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성경상에서는 아주 겸손한 생각을 갖는 것 또 자신이 남을 더 높이는 인식을 의미하는데 당시 이 헬라 세계에서는 이 단어는요 좀 정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지위가 낮은 것, 생활이 빈약한 것 등 아주 부정적이고 천박한 개념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개념은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초점으로 맞춰요? 사람을 초점으로 맞춰요 사람의 초점을 두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것은 치욕과 모욕감을 주는 것이고 아주 평가절하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오인들의 초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바로 하나님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겸손은요 바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으로 아주 칭찬받고 존경받아야 될 그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바울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겸손한 마음이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사도바울은 본문 6절에서 8절에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본질을 가지신 분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 구절은요 우리 기독교가 믿는 사미일제 하나님을 지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사미로 계시나 영광과 능력과 지위에 있어서는 동일하신 한 하나님씨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태초에라는 그런 문구가 담겨진 그런 대표적인 구절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진약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요 똑같은 이 태초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태초, 두 가지의 이 태초는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깜짝키들을 제가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1번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태초가 먼저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부끄러우신 거냐? 그럼 내리세요 그럼 2번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태초가 먼저다 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명 마음간도 있을 거예요 1번이니까 2번이니까 그런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요 창조가 시작된 그 시간의 처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태초는 그런 시간의 그 시작이 없는 영원한 시간의 그 개념의 그 처음 태초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그런 상세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가 태초의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라 그럼 뭐가 먼저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가 먼저라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에 처음부터요 바로 이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우주가 존재하기 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때부서부터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누구랑 함께 있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그 모든 것이 다 그 예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창조되고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우리 7절에서 8절에서 사도바울은요 이런 하나님의 본체에 있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자신을 낮추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제많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로 죄로 멸망받지 않고 도리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또 죄로 인하여서 세상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도이려 세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한 로마와서 5장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아주 죄에 빠져서 헤매고 있을 그 당시에 이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해요 빌리뽀 교회가 있었던 이 당시에 빌리뽀 시민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들이 섬기는 아주 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뭡니까? 가이사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는요 시민들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존재였고 좀 자신과는 좀 차원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여겼던 사람이 바로 로마의 황제였어요 역사를 찾아보면 그런 적도 없지만 만약에 그런 황제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시민과 같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모습으로 시민들이 안고 있는 그 식탁에 앉아서 동일한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같이 있었던 그 시민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감격하겠죠 오늘날 대통령이 오든 말든 상관 안 하는 분위기와는 다르게 당시에는 이 황제는 신 같은 존재예요 감격을 해요 화몽해서 눈물까지 어떻게 황제님이 여기까지 오셨나 하면서 우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황제가 더 나아가서 시민들이 당하는 고난을 대신 당하고 또 죽음까지 물었으면서 그 시민들을 구하려고 했다면 시민들의 마음은 더 어떻겠습니까? 제 짧은 생각에는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대대손손 야, 황제를 너희 마음에 담아 너희가 살아도 황제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황제를 위해서 살아야 돼 라고 가리키겠어요? 안 가리키겠어요? 내가 그렇게 살고 내 자손들에게 그렇게 가리키면서 그렇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다닐 때 같은 교회를 섬기던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한 3급 공무원 이상 한 3급 이상의 공무원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는 한 20개의 남성교회가 있었어요 남전도회 근데 거기 총회장을 맡고 계셨어요 근데 매주일마다 3부 예배가 끝나면 점심시간이 되는데 이 4부 예배가 시작된 전까지 그 집사님은 항상 했던 일이 뭐냐면 항상 자기가 손수 예쁘게 만든 구두통을 들고 사무실, 이 사무실, 저 사무실을 돌아다니셨어요 돌아다니셔서 교회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의 구두 또 여러 목사님들의 구두 풀타임 전도사님들의 구두 심지어는 그냥 주말에 오는 교육 전도사의 구두까지 뺏으셔서 그냥 구두를 닦아주셨어요 그 구두를 막 뺏어가지고 아, 집사님 제발 하지 마세요 이러지 않아도 돼요 집사님 하지 마세요 하면서 사람들은 많이 만류를 해요 왜냐면요 사회적으로나 또 집분적으로나 또 신앙의 그런 모습으로 보나 이런 훈련하신 분에게 자신의 구두를 내드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그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요 이 구두 하나는 진짜 잘 닦았습니다 믿고 맡기세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교회와 주님의 그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그 일꾼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저의 기쁨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제 구두를 닦아달라는 거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게 구두 닦는 거 참 잘해요 광내는 거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사회적 체명과 지위와 교회의 직분과 상관없이 겸손하신 분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어떠한 일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바빠요 내 일도 아닌데요 하기 싫어요 하면서 단칼에 거절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해야죠 하면서 한 망 한 뜻으로 동역을 할 거예요 아마 만사 제쳐놓고 그냥 나와 한 망 한 뜻으로 동역할 그분과 내가 혼연일치되어서 동역하는 것을 더욱더 기쁨으로 여기면서 행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신같이 여기는 너희의 그 로마의 황제는 그러지 않았고 그럴 마음도 없지만 그 황제보다도 너희들이 존경하고 위대해 보이는 그 사람보다도 더 크고 위대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베리뽀 성도들과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모욕과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예수님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바로 베리뽀 성도들과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 가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더 이상 나라는 존재를 버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을 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하지 않아요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갖은 그 모든 그런 영광을 희생하면서 십자가에까지 달려 죽으시지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그냥 닫아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하늘에 오르게 하셔서 이전에 가졌던 그 모든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또한 10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이로 인해서 하늘에 있는 그런 선한 모든 천사들 천국 백성들 그리고 땅에 있는 우리와 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땅 안에 있는 그런 사단과 그의 무리들 그리고 지옥에 있는 그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권위 안에서 무릎 꿇고 복종하시고 모든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위대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4장 11절을 보면요 우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즉 겸손히 자신을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광된 자리에 앉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요 예수님께서는 그 3년 동안의 그런 사역 가운데 누누이 그의 제자들과 그의 일을 따르는 그 믿음의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바울은요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희생하고 자신을 낮췄을 때 다시 하나님에 의해 높여졌던 것처럼요 바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하나 되물을 위해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희생하고 낮춘다면 그것이 곧 주님의 기쁨이 되고 결국 주께서 그런 사람들을 높여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안에 있는 나라는 그 존재의 마음을 버리고 이제는 너희 마음껀데 예수 그리스로 라는 그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나 대신에 우리라는 것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나라는 존재 대신에 예수 그리스로 라는 그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였어요 그리스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물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여러분 주님 앞에 송화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예수 그리스로의 축복 또한 그분들의 기쁨이 되는 우리 라이프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